어떻게 좀 땀이 좀 나세요? 엄청 숨 차요. 아... 집에 가고 싶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아직 본 운동은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아, 정말요? 네네네. 그렇죠. 앞에 보시고 스마일. 아,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다 됐어. 됐는데? 아니, 왜 이렇게 잘 어울려요, 다운 씨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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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어떻게 해요? 바닥에 치고 여기 옆에. 다시 옆으로. 점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진짜 아파요. 아, 아, 아. 2, 3.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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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imagine,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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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mera 008 sono Ergebnis. 왜냐하면 여기는 선수보다 나이가 스무 살 이상 차이 나기 떄문에. 아, 그러면... 너가 20대 초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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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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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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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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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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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진짜 아픈데요. 한번 다시 해볼까요? 다시요? 어렵지 않으시죠? 네, 어려운데 제가 올림픽을 응원하면서 한번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림픽을 응원하면서. 현무형. 1, 2, 3, 4, 8 올리고 7, 8 점프. 3, 4, 8, 6, 5, 2. 1, 2, 3, 4, 8, 6, 7, 8. 1, 2, 3, 4, 8, 6, 7, 8. 1, 2, 3, 4, 8, 6, 7, 8. 여기까지 됐죠? 1, 2, 3, 5, 7. 1, 2, 3, 5, 8. 1, 2, 4. 1, 2, 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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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어? 들었어? 엄청 높아요. 맞아. 어깨 힘이 엄청 들었어요. 맞아. 저거 다은 씨가 진짜 잘하는 거 같아요. 저렇게 똑바로 서 있는 것도 잘하는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왼쪽에 너무 기대면 안 되고요. 네네, 그렇죠. 그거 똑바로 쓰셔야 돼. 우와. 잘해. 야, 섰어, 섰어. 그런데 진짜 잘한다. 아, 너무 잘하신다. 어떠세요? 어, 되게 괜찮아요. 괜찮죠? 네, 네. 네, 네. 고등어 잡고 계시고 내릴게요. 천천히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잘 놔주세요. 그렇죠, 이렇게. 아니, 이것도 힘든데 무슨 바디 프로필 찍는데도 참 정말. 지금 사실 조호중 씨보다는 정당은 씨한테 지금 우리 더 초점이 맞춰졌거든요. 너무 잘한다, 조금. 괜찮았어요? 아니, 괜찮지는 않아요. 아니, 괜찮으시면 하지 못하셨으면 안 하셔도 돼요. 하지 못하셨으면 안 하셔도 돼요. 이거요? 해보자, 해봐. 해봐, 할 수 있어요. 해봐, 할 수 있어요. 해봐, 해봐. 해봐, 해봐. 해봐, 해봐. 해봐, 해봐. 해봐, 해봐. 해봐, 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